반배우는 들어본 것 같은데? 반배우는 같이 먹는 건 좀 다르는데 마지막에 하나 맛있는 게 나와야죠 나와야지 아이고, 뭐야 이거? 뭐가 이렇게 똑같은 게 막 뭐야, 저거? 우와, 이거 다 먹어? 아, 설날? 희림픈이라고요? 바람을 싸서 바람을 싸서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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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맛있겠다 망개떡같이 망개떡 지금 디저트야, 주식 그렇게 이게 툭 틀어놓는 거 같아요 주식이 없으니까 딱 좋은데? 쌀은 저 정도로 쓰면 포멍감이 장난 아닌데 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파 먹으라네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1, 2, 3 맛있어 떡이에요, 떡이에요 떡이에요, 떡이에요, 떡이에요 떡이에요, 떡이에요 방송 프로그램 보면 외국 나와서 음식 먹으면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, 방송에 근데 난 거짓말인가 봐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